돈을 안 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. 받았어요? 어떤 남자 청년들이 와가지고 광내 좀 삶아달라고 그러길래 친절하게 삶아줬어요.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. 저희 중학교 때 식인종 사건. 실제로 놀라지 마세요.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공개최회 흥장이 축제처럼 했어요. 이제 선전대 같은 데서 노래를 막 불러요. 뉴스 보도에는 안 나온 거예요.